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연입니다. 새해가 열흘 훌쩍 넘었습니다. 꽤 지났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있었고요. 또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에 다녀왔고, 또 오구동 시장은 나름대로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라는 이름 하에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 숨가쁘게 달려 한 열흘 이상의 기간이었는데요. 과연 2019년, 그렇다면 우리 정치권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해집니다. 네 분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먼저 장은주 영산대 성심교양대학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황기식 동화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오문범 부산 YMCA 사무총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끝으로 남종석 부경대 경제사회연구소 연구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히나 오늘 초대한 패널 네 분 중에 세 분은 2018년 마지막 한 해를 정리하면서 또 시사포커스를 함께했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시간 그리고 좀 더 많은 관찰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목요일에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두 시간을 넘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그것부터 한번 여쭙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 교수님, 먼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아주 참신한 형식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작년부터 좀 더 파격적으로 직접 사회도 보시면서 지명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역시 우리가 좀 더 정상적인 민주국가에 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어서 참 좋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말씀하신 신년사라든지 기자회견 내용들이 어느 정도 예견은 되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 1년 7개월 동안 이룬 성과에 대해서는 자부심도 내비치시고 또 반면 이제 또 미진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성찰하고 새로운 각오를 통해서 좋은 국정 운영을 보이겠다 이런 다짐을 보였는데 어느 정도 예견된 그런 어떤 내용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내용적으로 보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참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다. 이런 것들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앞으로 하여튼 1년이 또 궁금해집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형식적으로 새로웠다. 작년에 이어서 이런 말씀. 황 교수님. 네, 저는 신년이 되면 즐거움 중에 하나가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신년사를 어떻게 발표하느냐. 또 신년 기자회견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느냐를 참 재미있게 또 유심히 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형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부드럽고 편안했던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히 파격적이었거든요. 책상에 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도 이제 정상국가다 이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형식적으로는 그런 말씀에 동의하고요. 내용적인 측면에 들어가 보면 가장 많은 키워드는 경제였거든요. 김정은 위원장도 38번, 38번 언급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35번 경제를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신년사에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분명히 경제정책을 1년 동안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난 1년 한 6개월, 7개월 동안 경제정책 소위 제이노믹스의 잘된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또 앞으로 미진한 부분 그리고 상당히 반발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1년, 2년 동안 부족하고 미진하다고 많은 질타를 받았다는 부분을 이렇게 하면 고쳐가겠다라는 것을 저는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자세하게 언급이 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났습니다. 잘하겠다라는 건 있었지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조금 미진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 총장님, 신현 기자회견 대통령의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묻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사실 남북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사실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경제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고용지표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 이제 참여정부라든지 DJ정부라든지 이렇게 민주정부들이 들어섰을 때의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한 아킬레스건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조의 변화가 좀 보이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현 기자회견에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한 가지가 기조를 바꾸는 게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맞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사실 좀 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1년 6, 7개월 동안 해왔던 모든 기조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아닙니까? 그래서 최저임금도 올리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공공투자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했던 건데 사실 거기서 기조가 바뀌게 되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작업들은 사실 1, 2년 만에 승부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모든 지표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또다시 만약에 정책의 방향을 튼다고 하면 사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이나 정부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저도 아까 황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안 이런 것보다는 조금 그런 아쉬웠던 문제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현실에 너무 적용되지 못하는 정책들을 계속 밀어붙이면 문제가 된다는 것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분명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들 중에서는. 남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지연 기자회견. 사실 경제학 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사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어떤 경제정책과 다른 대안적인 정책이거든요. 이 정책에 대해서 작년에 2018년도에 주로 쟁점이 되었던 것이 최저임금 상승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과잉 쟁점이 되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의젠다에 대한 비판들이 많았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제성장률 자체도 한 2.6%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초기에 이렇게 예측한 것보다는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런 점들이 있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지율 문제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중들의 어떤 비판적인 여론도 고민해야 되지만 제가 좀 관심을 가졌던 것은 2019년도 경제정책 기조에 보면 정책 방향이 상당 부분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정책팀의 입장에서 봐도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장하성 정책실장이나 홍장표 전 수석 같은 경제수석 같은 분들은 소득주도 성장을 어젠다로 제시했었는데 이번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보면 사실 전형적인 관료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정책수석도 상당 부분 관료와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책 기조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까라고 생각하는 게 의문점이 있었었는데요. 이번 신년사에서 보시면 연속과 단절을 같이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책 기조의 변화에 대한 비판 저는 좀 비판적인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변화들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하지 않고 새로 변화된 부분들을 강조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좀 묻혀 있었던 얘기 하나만 해드리면 이번에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딱 하고 이 얘기를 언급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 점은 아마 좀 주의깊게 지켜보신 분들은 아마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하나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고용지표의 부진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기조를 상당히 변화시켜 힘으로 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까라는 그 시작점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하셨으니까 남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 열어주실까요? 2018년도 경제지표에서 고용 대란이 일어났다. 그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자영업 부분이나 중소기업 노동자 중소기업에 어떤 사업하시는 사장님들께서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것이 고용 대란 아닌가라는 쟁점이 되었는데요. 실제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실질적인 지표상으로 보면 그런 고용 대란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률을 따셔서 보면 우리나라 고용률이 61.4%였는데 2017년도도 61.4%였는데 2018년도도 61.4%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고용 대란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고용량이 줄어든 측면이 있었어요. 그 고용량은 줄었는데 이 고용량은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그리고 고용된 노동자의 숫자도 줄어서 비율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인구 변동에 의한 고용량의 감소였거든요. 그리고 실제 실업률이라든가 고용률 변화는 거의 없었던 거죠. 일단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새로운 측면에서 고용이 자영업도 힘들고 중소기업도 힘들었는데 원인을 저는 좀 다른 데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건설업이나 자동차 산업 그리고 조선산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붕괴됐었거든요. 대표적으로 건설업이 한 2.3%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제조업하고 건설해서 굉장히 힘들었고 또 한 가지 고용과 관련돼서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재정정책을 보면 소득주도 성장은 내수를 증진시키는 건데 내수를 증진시키는 거는 가계소득을 증진시키고 내수가 증진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부 수요를 증가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정부는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긴축 재정을 했던 거죠. 이거는 사실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넘어진 사람 밟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내수를 성장시키겠다 하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유효수요를 창출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보면 대략 한 30조 정도의 보수적으로 추정하면 26조 정도의 흑자재정이 있었던 거죠. 이 정도의 규모는 최근 흑자재정의 기조가 유지되는데 가장 큰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용이 악화되어지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정부의 정책 기조는 모든 영역에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작년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 부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SOC 사업 같은 것들을 대규모로 한다거나 거기에다가 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들 그리고 기업의 투자 수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어떤 규제 완화들 이런 것들과 관련된 전방위적인 어떤 정책적인 기조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게 안 좋다. 그게 이제 이미 낙수 효과가 끝났다라는 기조할의 경제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만큼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 한계점이 어디까지냐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남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역시 확인이 되듯이 사실 지난번에 작년 한 해 동안 경제 부진 고용 대란 최저임금에 따른 경제 혼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실물 경제에 기반했다기 보다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실물 경제에 기반했다기 보다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 적으로 그렇게 제기된 그런 측면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어떤 이른바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들이 개혁정책에 반대하기 위해서 사실을 좀 침소봉대한 그런 담론을 퍼뜨려가지고 문제는 그런 것들이 그런 성격이 있으면 조금 일관되게 제대로 된 정책들을 실시해가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고 물론 애초부터 정책 자체가 좀 더 면밀하게 설계됐어야 할 필요는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대로 갔어야 되는데 그런 담론들에 밀려가지고 정부가 정책 기조를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바꾸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문제 같은 그런 것도 막 시행을 하다가 밀려가지고 산입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지금 올해 초 발표된 것처럼 최저임금 구간 설정위원회 이런 걸 따로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후퇴할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어떤 부작용이 나올 수 있고 그런 부작용들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고 이런 걸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설계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지금 와서 한편에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황 교수님 바로 이어가주시죠. 네. 남 교수님 경제학자로서 지난 1년 반 동안의 어떤 수치적인 문제 이런 거 잘 공감됩니다. 그런데 경제는 곧 국민들의 심리 문제거든요.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과연 발표된 통계를 얼마만큼 피부로 느끼냐의 문제이거든요. 또 실제로 통계 그 자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동안 1년 반 동안 그 통계가 제대로 된 거냐라는 그런 의문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느끼는 거는 그 통계하고 관계없이 그 수치하고 관계없이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상당히 좀 달라요. 그 실업률 같은 것도 지금 청년 실업률이 4% 가까이 되거든요. 이런 거는 통계에서 밝히지 않는 부분들이 이기도 하고요.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가 한 해에 9만 개가 창출됐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그게 우리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공적 일자리를 5만 개를 창출한 상태에서 9만 개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럼 전년도보다 일자리가 상당히 줄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런데 그걸 또 연령대별로 나눠보면요. 실제로 일하고자 하는 30대 40대 20대 일자리 수는 상당 부분 감소를 했고 60대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9만 개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계 말고 통계 내부에 숨어있는 질 퀄리티를 봤을 경우에는 상당 부분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올 한 해는 저게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견인 것 같아요. 바뀌어야 된다라는 의견은 현실이 지금 이 정책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책이 아직까지 뭔가를 결과물을 내기 전에 너무 빨리 바꿔서 정책적인 효과를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요. 당장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은 글쎄요. 미중 간에 조금 화해하는 분위기라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남 교수님 맞는 얘기입니까? 그 위중 간에 교역 간에 관련된 갈등은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입장과 관련되는데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기존의 관계들을 그대로 유지하자 라는 것이 입장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 방향이라는 것이 예측이 상당히 불가능하다라는 측면이에요. 트위터를 통해서 이 정책을 많이 발표 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잘 되었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물러서는 것 정도 이기 때문에 실제로 미중 간의 그 무역 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단정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 작년에 한 3% 정도 성장을 했는데 최근 30년 중에서 가장 호황 이었 거든요. 워낙 유동성이 많이 풀렸어서 그랬었는데 다시 테이퍼링 그러니까 풀렸던 유동성을 다시 감안고 이자율을 올리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미국의 산출이 그러니까 총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대퇴적인 예측이고요. 그리고 미중 분쟁이 있으니까 중국의 어떤 산출도 최근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6점대 후반의 성장률이 보이다가 작년까지는 6점대 초반이거든요. 그리고 6.1% 심지어는 5%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까지 이렇게 예측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외경제가 그렇게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신흥국가들 그러니까 우리가 브릭스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동남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미국이 이자율을 올리면서 사실 외환유출까지도 이렇게 얘기되면서 혹시 금융위기가 오지 않나 하는 정도까지 얘기가 됐기 때문에 대외 여건은 어렵지 않나 여전히 좀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주식시장에 좀 돈 좀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나 저레나 미중 간에 좀 화해를 안 하나 그래서 어떤 메시지만 나와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시에 반영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던데 교수님의 입장은 그다지 썩 좋지 않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네요. 그런데 사실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경제별로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사실 대내외 경제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간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관계도 사실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인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미국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의 투자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저도 지금 전혀 적절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국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들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육지책과 같은 느낌도 드는 거죠. 그런데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처한 경제 위기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기 뭐 내수를 활성화하기에도 애매한 부분도 있는 거고 대내 환경 자체도 대외적인 환경 자체도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정부가 이 정책을 할 때 기조를 섣불리 바꾸는 것보다는 사실 기존 정책을 가지고 가는 것이 그것을 토대로 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경제의 방향틀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더 유리한 품면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섣불리 지금 여러 가지 환경 자체도 유동적인 상황에서 정책 기조를 바꾸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를 위기로 빠트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라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지금 올해 2019년도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저는 굉장히 위험스러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황기식 교수님. 저도 동의를 하는 게 대외적인 면을 질문하셨으니까 대외적인 면이 올해 저는 아까 신년사에도 보니까 우리 주요 교역 파트너국의 신년사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 기조가 보호무역주의입니다. 자국우선주의. 시진핑 주석은 뭐라고 했냐면 중국의 경제 이익에 반하는 어떠한 도전도 단호하게 대처해서 중국의 경제 이익을 지키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건 자국우선주의를 강하게 드러낸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중국하고의 무역 압력을 통해서 큰 성과를 얻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어떤 통상 이익을 지키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이 한국입니다. 한국은 수출 위주의 국가고 시장을 개방해서 자유무역을 해야 이득을 보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 한국에게 유리한 대외적인 환경이 조성되는데 올 한 해의 출발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부산을 방문하는 해외 공무원들 특히 동남아 공무원들이 와서 놀라는 것이 한국은 자유무역 협정 FTA를 안 한 나라가 어디냐. 그렇게 자유무역 협정을 다 해서 시장을 개방해서 수출 경쟁력으로 이렇게 선진국 대회를 됐구나라고 다 놀라는 그런 어떤 경제 정책인데 지금 올 한 해의 대외적인 여건을 봤을 때는 거기하고는 다른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네. 당장 뭐 경제 체질을 확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말이죠.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뭐 이게 어렸을 때부터 뭐 여러분들 다 들으셨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 기조에서 많이 벗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외 여건이 좋지 않다는 거. 이거는 정말 걱정인데. 그런데 그 와중에 앞서 장 교수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최저임금 관련해서 참 논란이 뜨거웠는데 국안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그러니까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뭐 계속해서 반발을 하고 있고요. 뭐 장 교수님 이 점 한번 짚어 주실까요. 예.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렇게 최저임금 정책이 이거 자체가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호주 같은 데 이민을 가면 적절한 일자리를 못 찾아 가지고 청소 일 같은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그런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품 있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게 우리보다 훨씬 높은 그런 어떤 최저임금 덕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정책의 방향이 옳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어떤 기득권 세력의 반발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이런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상당히 이니까 안타깝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일자리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가 다소 이런 정책 때문이다. 이런 건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믿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대외적인 문제라든지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크고 사실은 경제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런 데 초점이 주어져야 되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아주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는 아닐지 모르지만 아주 조금 일부 부분의 문제를 너무 키워 가지고 그것에 너무 몰두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친노동적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계 같은 데서는 왜 이렇게 좋다고 뺐냐 좋은 걸 하겠다고 해 놓고 다시 후퇴하느냐 또 주 52시간 일자리 같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반발이 심하고 사실 이렇게 정부와 대결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상황은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런데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다면 그런 정책들조차도 시행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갈등조차도 없었을 수도 있는데 아주 나쁜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제일 이해하면서 정부하고 노동계가 지나치게 서로를 적대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좀 더 생산적인 대법을 찾았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친노동적인 성향 분명히 갖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도 열린 마음으로 좀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교수님은 기득권 세력의 어떤 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났다 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분명히 현실 인식에 기반을 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남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이 사실 16.5% 작년에 올랐고요. 올해 10.2% 올랐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 수준에서 보면 1만 원은 조금 과한 측면 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올해 10.3%가 올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산입 범위를 바꾸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산입 범위를 확정할 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야가 보수당인 한국당과 민주당이 합쳐서 그냥 합의를 해 버렸고 그러니까 노사정에서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합의를 해 버렸거든요. 이해관계자를 배제시킨 거죠.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통상 탄력시간 근로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민주당에서 탄력시간 근로제를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여야가 다시 합의해서 하겠다고 하다가 그러니까 다시 노동계에서 반발을 하니까. 전국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에서. 죄송합니다.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로위. 경로위에서 이렇게 합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말은 합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여야는 도장을 찍었거든요. 자기들이 탄력시간 근로제를 통과시키겠다고 한 거죠. 결국 그러면 노사정위의 어떤 합의라든가 토론 자체를 배제시켜 버리는 건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데 토론 구조 자체를 배제시키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그와 같은 일들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진노동적인 정책을 하겠다는 것과 실제 나타나는 차이가 있지 않나. 네. 오 총장님 한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갈게요.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노동계가 왜 밖으로 나가는가. 지금 말하자면 진보정부에 있는데 왜 노동계가 밖으로 장외활동을 하느냐고 하는 것들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결국 장외로 나간다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내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우리가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에 이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노동계 전체의 생존권과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가 같이 걸려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회가 제공되지 않으면 아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신영 기자회견에서 노동계도 좀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지만 사실은 그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수많은 위원회 가보죠. 위원회에 간다고 해서 이게 얘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루트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속에서 서로 협상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위원회의 틀과 형식만 가지고 결정을 해버리면 실제로는 목소리가 전혀 반영될 수 있는 루트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또 장외의 반발이 나타나는 것이고 결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결정한다고 하는 게 결국엔 정치적인 행위에 의한 산물이 돼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는 그냥 말로만 어쨌든 노동계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말 이 정부에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원회 만들어 놓고 이거 면죄부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경제하고도 연동되는 문제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새 신년사 발표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회담 한 다음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할 것이다. 중국에 다녀온 이 이유는 곧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언을 했단 말이죠. 이 점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황기식 교수님.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 신년 초부터 재밌더라고요. 저는요.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할 거냐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 거냐 이런 걸 보면 머릿속에 세 가지 중요한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만나고 미국하고 만나고 한국하고 만나고. 이걸 과연 올해 어느 것부터 먼저 할까를 봤거든요. 결국은 중국하고 회담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다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한국을 답방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할 거냐 북미 회담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냐. 저는요. 가장 베스트 대답은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한국 답방을 해서 한국 답방 후에 어떤 지렛대를 삼아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우리의 가장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냥 한국을 답방하고 바로 또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하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거기에 다른 어떤 선결 과제 같은 게 있는 거니까. 신년사에서 아까 얘기를 했지만 38번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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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 개성공단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하는 거하고 남북 철도 경협을 재개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대로 무조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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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거기에 따르는 분명히 어떤 비핵화에 대한 프로세스를 빨리 제시를 하라는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변과 협력을 해서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 제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하는 그런 스탠스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언제쯤 될까요. 저는요. 북미 정상회담이 3월 이루어진다면 3월 이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현사회에서도 키리졸부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외 세력하고 군사 협력이나 군사 합동 작전을 하는 것은 이제부터 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키리졸부 훈련 이전이라면 3월 이전이 될 겁니다. 3월 전이다. 3월 전. 한 2월쯤. 2월 말. 3월 초. 알겠습니다. 참 교수님. 저도 북미 회담이 임박하지 않았나 그런 어떤 인상을 받았고요. 어제 신년사에서도 지난번 신년사 에서도 문 대통령께서 저희들에게 기대. 죄송합니다. 먼저 남북이 먼저 만나고 작년처럼 또 북미가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순서를 거꾸로 이렇게 논의해 보면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고 또 그 증거가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문제에서 제일 걱정거리 이야기 보다 고민, 주목해야 될 그런 사안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말하는 새로운 길. 만약에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언론들은 죄송합니다. 그걸 일종의 위협으로 이렇게 결과를 하고 있는 그런 시선도 있던데 과연 이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무엇을 염두에 뒀는지 이런 길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고 그렇지만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철군 이런 거 관련해 아프리칸 병력 감축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주목해서 봤던 거는 이른바 미국의 좌파 내지는 진보 쪽 인사들도 그게 정당하다라고 이렇게 지지를 하는 저는 이상 미국의 경제력이라든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과거처럼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반 트럼프 진영에서도 그런 의사를 뉴욕타임즈에 기고를 했던데요. 그걸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저는 인상적이었고 그게 우리 또 북미 관계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이게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취향과는 좀 취향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해 있는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북미 관계를 좀 더 평화 쪽으로 원활하게 가게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원맨플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미국의 상황도 점점 북미가 뭔가 좀 협상을 하고 경제 제재도 풀고 비핵화로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온건한 그리고 좀 더 이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총장님. 올해 2019년도가 남북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에 어떤 식으로든지 비핵화가 됐든 아니면 북한 제재가 좀 완화되는 것이 됐든 어쨌든 이 기류가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더 일이 꼬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보여줬던 저는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게 자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미국이 전혀 거기에 대한 경제 완화나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들로서는 할 수 있는 카드를 거의 다 내놓은 상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정도의 언급도 안 하고 그냥 미국의 처분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저는 그 상황 속에 중국에 방문 의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도 제 생각에도 한 2월 전후로 해서 아마 북미회담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되고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이 있어야 그다음에 답방 문제라든지 남북 관계가 또 이렇게 새로운 활로를 좀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미리 앞서서 어떻게 할 필요도 없겠지만 또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상국이 저는 치열하게 어쨌든 지금 내부적으로 아마 협의를 하고 있을 거다.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정부 초기서부터 작년 특히 이제 평창올림픽 이후에서부터 남북 관계에 대한 새로운 변화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이 빚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남북 문제에 집중하는 동안 사실 경제는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경제가 실제 어려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제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남북 문제가 새로운 우리 경제 활력에도 도움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노력들 또 그런 과정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황 교수님 한 말씀 더 이어갈까요. 네. 저는 오 총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 젊은 층들이 과연 이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젊은 층들이 통일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생각 하느냐도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짚어 가야 되는데 최근에 가장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 북한을 바라보는 게 이 부분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통일 한 국가로 만드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통일은 남과 북이 그 프렌들리한 우호적인 국가 두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 그게 통일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북한을 늘 통일의 대상으로 보고 앞으로 한 국가로 만들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정책을 위반하는데 젊은 층들은 더 이상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아까 사무총장님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가 가장 그나마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 뭐 때문에 지지를 합니까? 50% 이상이 대북 정책을 그나마 잘하고 있다는 것이 대답이거든요. 그럼 대북 정책의 핵심은 북한을 과연 그러면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는 정책을 계속 펼쳐나갈 거냐 아니면 젊은 층들이 최근에 충격적으로 대답한 것처럼 싸우지 않는 두 국가가 그냥 그대로 공존하는 것이면 이게 바로 통일의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대북 정책을 지금 위반하고 실행해 나가야 될 그런 새해가 아닌가 싶어요. 네. 잠깐만 거기 언급 잠깐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우리는 지금까지 다 통일을 항상 최우선 과제로 삼 았었거든요. 대북 관계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단 말이죠.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저는 어쩌면 젊은 층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봅니다. 실제 지금 과정에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된 국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문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평화체제가 완성되게 됐을 때 남북이 얻을 수 있는 시너지는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보거든요. 하나의 단일 국가를 만드는 작업보다 어쩌면 평화 정착을 시키고 거기서 얻는 서로 남북 경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것이 어쩌면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류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정확히 캐치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지지를 좀 보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남북한 얘기가 나오면서 늘 나오는 게 경제 문제인데 실제로 그러면 경협 효과를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지 당장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그것만 살짝 따져보고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남 교수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남북 경협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직면 한국에서 입장에서 보면 가장 직면한 문제가 노동력 문제거든요. 임금 문제도 사실이고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임금이 사실 높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인구 감소가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이루어지는데 아까 황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용이 줄어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년층 고용이 오히려 늘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핵심 경제활동 인구가 25세에서 55세거든요. 그런데 2층은 계속 줄이고 이미 2016년부터 계속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력 공급의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의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북한이라는 시장 자체가 인프라 투자 아까 철도 말씀하셨지만 철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들에서 장기적인 어떤 우리가 성장 루트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북미 남북 관계도 그렇고 북미 관계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장훈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미국에서는 공화당에 있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오히려 북한과 협상을 하려고 할 경향이 조금 크지만 진보파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에 있는 중도자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북한과 트럼프 행정부의 미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거든요. 오히려 훨씬 더 비판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 따르면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데 북한 한국 관계를 너무 낙관적으로 기대했다가 그렇게 되지 못했을 경우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좀 더 냉정하게 현실을 볼 필요가 있는데 경력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북한과 이렇게 거래를 할 경우 그렇게 되면 미국에 있는 자산과 이런 것들 다 동결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 경제 규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이렇게 기분 상하게 하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미국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 자체는 사실은 국제법상으로 통용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사실 지역 얘기도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이제 부산 관련 얘기는 좀 더 심화시켜서 얘기를 할 참이어서 저희가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오구동 시장이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이제 정말 이쪽으로 가겠다라는 식으로 tft도 만들고 본격적으로 체비에 나서는 모습인데 운범 사무총장님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치적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오던 시장에 대한 지주일 자체가 났기 때문에 어쨌든 정책적 반전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어쨌든 김해 신공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가덕신공항을 선택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신 굉장한 부담 정치적 부담을 안고 시작한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가덕신공항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러면 국가나 정부가 볼 때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가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한 과제냐고 놓고 보면 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자면 대구 같은 데는 금방 아마 반응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국토부가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완벽한 결단이 있지 않는다면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대통령이 결단한다 하더라도 산적 기능 현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한 모험수를 던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는 저는 오거돈 시장의 시정 4년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민주당 정부가 부산시장을 맡을 수 있는 여부에도 저는 관련 영향을 줄 만큼의 중요한 의제를 던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최선을 다 하긴 하겠죠. 네. 맞습니다. 다시 지금 신공항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요. 사무촌자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지금 직권 2년 차로 들어가는 시정에서 올해 지금 시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느냐 마느냐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신공항을 재추진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추진 안 되면 우리 새로운 부산시정이 자초되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는 시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연초부터 강력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저게 시행이 되고 또 이게 잘 집행이 되도록 어찌 보면 지켜보고 서포트를 해야 될 입장이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강력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잘 집행이 되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중앙정부 하고의 싸움이고요. 또 2, 3년 전에 그때 우리 안 좋았던 기억이 중앙언론에서 어떻게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지역 2기주로 몰아가거든요. 그 조그만 영남에서 서울로 올라오면 되지 거기서 또 공항 2개 3개 만들고 하는 지역 2기주로 몰아가는 저런 중앙언론의 보도 때문에 이 여론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결국 신공항이 자초됐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왕 가덕신공항을 재추진하려면 과거에 그런 실패했던 사례들을 잘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 집행 동력을 상실했나를 지금 잘 살펴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 가지 살짝 여담인데요. 밀양이냐 가덕이냐 할 때 부산 mbc가 가장 앞장서서 가덕신공항을 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방송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모르셨어요? 네. 좀 감회가 새롭긴 한데 어쨌든 이런 정치적인 승부수가 있고 이제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런 장단점 그리고 이제 이득 손익 분기점 이런 것들을 따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장 교수님 뭐 어떻게. 저도 사실 아까 황 교수님께서 중앙언론에서 상당히 냉소적으로 바라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는 저는 지방 홀대 수도권 중심 중 이런 것들이 명백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좁은 나라지만 왜 이렇게 지방 분들이라고 해서 멀리 인천까지 가서 외국을 가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부산 지역도 상당히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지방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맥락에서 새로운 공항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과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일종의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무슨 신의 한 수 이런 차원에서 가득 도를 꺼낸 것이냐. 아니면 진짜 객관적인 수요 경제적인 타당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추진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더 분명하게 설득 논리들을 더 분명하게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김해 공항을 확정하는 걸로 결정했을 때는 거기는 우리가 보더라도 약간의 정치적인 우려가 있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TK 지역도 포기할 수 없었고 PK 지역도 포기할 수 없었던 박근혜 정부가 그런 어정쩡한 그런 결정을 했었다라고 의심을 할 수 있었는데 좀 저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원점에서 좀 더 객관적인 수요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타당성 이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만약에 그게 별로 효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포기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자세로 좀 새로운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분명히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그 총선에서의 여야 간에 부산 내에서는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의구심이 들어서 이 점은 어느 정도로까지 평가하시는지 살짝 여쭙겠습니다. 황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벌써 몇 년째입니까? 지난번 수청선도 그렇고 지난번 지방선거도 대통령 선거에서도 계속 그래서 조심스러웠습니다. 사실. 네. 얘기를 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장 교수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것이 김해 신공항이 왜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는 2, 3년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했는데 김해 신공항이 안 되는 이유를 더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덕 신공항이 훨씬 더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을 정말 정교한 논리를 개발을 해야 되고요. 안 그러면 그냥 정치 논리로 또 대구 영북하고의 어떤 지역 다툼이나 표를 더 얻기 위한 그런 식의 다시 또 재탕 삼탕을 했을 경우에는 정말 시정운영의 동력이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이 공약을 추진할 동력이 분명히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올해 총선은 내년이지만 지금 우리 재보궐선거가 6월이죠. 6월에 있죠. 이때 다시 분명히 이게 이슈화 될 겁니다. 그 이슈화 될 때는 2, 3년 전에 했던 다시 또 우리 부산의 공항을 만들어야 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표를 얻기 위한 그런 공약으로 된다면 이번에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보다는 오히려 유권자들이 비판을 받을 그런 공약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단적으로 최근에 한 언론사가 여론조사 를 한 거 보면요. 시민들이 김해 신공항을 더 지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가덕 신공항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들이 인식하는 건 이미 상당 부분 오랜 기간 동안 오다 보니까 지친 부분들이 있다는 거 심리적으로 지친 부분이 있다는 거고 부산이 제일 벗어나기 제가 왜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보냐면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비관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레임 싸움에서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방 작은 영남 지방의 어떤 문제로 프레임으로 묶어 버리면 실제 서울에 가서 가덕 신공항 얘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천공항이 3토미널 4토미널 생기는 건 알아도 뭐 가덕 신공항 관문공항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프레임에서 밀려 있는 거예요. 지방의 한 부산이라고 하는 작은 지방의 어떤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게 크기 때문에 사실 국토부가 신경 쓰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총선이나 이런 데 간다 하더라도 총선에 간다 하더라도 우리끼리 대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려면 이걸 역으로 프레임을 올리는 프레임을 깨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기에는 현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에 대한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 저도 개인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 최근에 항공우주과학연구소에 있는 선생님들 논문들을 보니까 항공산업 자체가 재편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재편되고 있냐면 인천공항과 같은 허브공항하고 허브공항의 장기거리를 중심으로 이동하는 그런 항공산업들의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오히려 소규모 공항에서 장기 여행이 장기 항공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보면 이번에 이스라엘의 에어버스가 321기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본 통로가 하나인 소위 말해서 저가항공이거든요. 이 저가항공이 7200km를 가요. 다른 말로 하면 부산에서 뜨면 델리까지 혹은 벵갈까지 한 번에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항공수요는 이 소규모 공항들이 뭐냐면 다양한 루트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를 모두 이동하는 방식으로 항공시장이 재편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처럼 인천공항과 같은 허브공항이 단일하게 되고 그 밑에 뒷받침하는 서브공항이 이 시스템 자체가 경쟁력이 오히려 줄어든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부산시에 이렇게 요청하는 건 항공산업과 관련된 재편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좀 잘해서 아까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항공연구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주장하거든요. 요즘에 대형 항공은 대형 항공기를 갖고 많은 승객을 동시에 나르는 게 아니라 유럽의 대형 항공사들은 저가 항공을 수백 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고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저가 항공을 다양하게 있으면서 소규모 거리 중거리 장거리를 동시에 하면서 루트를 짜면서 이렇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주력으로 떠오르면서 최근에 대한항공 들어갔고 아시아나항공도 떨어지는 이유가 중거리나 단거리 부분을 포기하고 거의 대형 항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히려 이 가속도 신공항과 같은 중형이나 정도의 공항 자체가 오히려 허브 공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 포인트죠. 작은 공항들 간의 이동을 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이렇게 전략을 짜면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토부에 얘기하면 그래 김해공항 확장해 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에도. 이견이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 발언을 청해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혹시라도 이용이 된다면 아마 시민들이 더 빨리 알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2019년 화두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한 말씀씩 마무리 발언을 청하겠습니다. 남 교수님 마무리 발언 충분히 할 시간을 드릴게요. 못 하셨던 말씀 녹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도도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일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들의 생계와 관련되는 거고요. 아까 체제임금 문제가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낮춘 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소상공인 여러분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 특히 부산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제조업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운데 아시겠지만 부산지역 제조업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장이 조선기자재 산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 부품업체들 그리고 조선기자재 산업이 되어야 금속도 금속과 기계업종도 살아나거든요. 이런 점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그리고 전체적인 산출이 감소하면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때문에 소매업도 더 어렵고 또 소매업 같은 경우는 보면 인터넷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지면서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방식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2008, 2019년도도 그렇게 어렵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소득주도성장해서 저는 기업투자 전통적인 형태로 상당히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앞부분에 별로 우리가 토론을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기조에서도 보시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상당 부분에 시간을 할당해서 어떤 경기 부양 정책을 하겠다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정부 수요에 의해서 이렇게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요. 좀 한 가지 아까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정책들이 있거든요. 예컨대 대표적인 게 건설업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건설업을 이렇게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공재 부분을 민자 허용을 전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대략 보면 지금까지는 한 52개의 부분에서만 공공재를 민자가 참여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자 허용을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모두 여는 거죠. 사실상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공공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 민자 허용을 하게 되면 최저 수익 보장은 이제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수요를 가소 추정해서 장기적 거래를 통해서 독점을 하는 방식으로 보장하는 방식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시민들의 시민들이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 측민들이 있는 거죠. 이런 정책들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정부가 예컨대 부산시가 큰 인프라 스트럭처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방체를 발행하고 그 지방체를 발행해서 대출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건설을 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은 유료로 하면 됩니다. 유료로 해서 정상화시키고 난 다음에 빚을 다 갚으면 다시 뭐냐면 무료로 하면 되거든요. 민자를 하면 훨씬 더 그 기간이 길어져요. 30년 이렇게 보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도 충분히 건설업을 살릴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재고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공공제 이 부분을 민간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연다라는 건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건 뭐 따로 한번 시다포커스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부산 시민들은 뭐 백향터널 수정터널 거가되기 엄청나게 많은 통행료를 내고 있거든요. 자 오 총장님. 2019년도는 아마 희망차게 시작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국내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고 또 부산 같은 경우에도 워낙 경제 자체가 어렵고 또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고 이제 또 청년들은 떠나고 고령화는 높아지고. 울음 하신 것 같으세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정책을 좀 이 진짜 시민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는 정책들을 소소한 정책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민선 7기에 가장 아쉬움은 빅픽쳐도 없지만 소소한 정책도 잘 없다는 게 제일 아쉬운 거거든요. 그럼 문재인 정부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남북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왜 시민들이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느냐. 사실 최저임금법 때문에 최저임금법이 올라가니까 우리 같은 단체는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마지막에 이렇게. 주도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 정책에 적극 부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변에 있던 기업들이나 이런 환경들을 놓고 보면 사실은 최저임금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올라가는 속도가 물론 빠른 속도는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기업을 못한다. 그것 때문에 소상공은 다 죽는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기업의 환경이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걸로 이어가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희망을 꺾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정부가 2019년도에 경제의 기조를 조금 방향을 틀고는 있습니다만 기존에 하려고 했던 그런 정책들이나 내용들을 그 정신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제가 가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어떤 형태의 그런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데에 좀 모양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거고. 어쨌든 내년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마 선심성 공략들이 꽤 많이 쏟아질 겁니다. 시민들이 좀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미리 이렇게 만들어내는 정책들에 속지 않고 어떻게 보면 비판할 때는 비판하고 협력할 때는 협력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부산이 되면 좋겠다. 정치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속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공동에 있던 내려와서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부산을 위한다면 부산을 위한 정치인들이라면 저는 부산에 진짜 뭐가 제일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낼 수 있는 후보자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정치인들을 많이 못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도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민들의 성숙한 문화 또 의식 이런 것들도 좀 발휘될 수 있는 2019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 교수님 마무리하는 정책입니다. 얘기 나눴듯이 2019년 한 해에는 우리 국가 전반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한 해이고요. 우리 부산으로만 포커스를 돌려봐도 상당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저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집권 2년차를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1년차보다는 2년차가 훨씬 더 본격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업적을 속도로 스피드를 내야 되는 한 해이기 때문에 2019년이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가덕신공항이 오히려 우리 부산시민이 오히려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2019년 새해 첫 일성으로 그걸 추진하겠다고 대표 정책으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덕신공항 말고도 우리 부산시민들 올 한 해 관심을 가지고 부산시정이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눈여겨봐야 되는 게 신공항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030 월드엑스포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잘 모르시지만 제2차 중앙공기업에 지방 이전이 있거든요.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탁결제원 같은 게 부산으로 내려와서 알게 모르게 상당히 부산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산업은행이라든지 수출은행 같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지방으로 이전을 논의하고 있는 그런 알짜배기 금융기관들을 부산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작업들을 해야 되는 그런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는 한 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장 교수님께는 좀 마무리 발언 시간을 많이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요. 네, 저는 한 가지만 예적을 하고 싶은데 지금 아까 집권 2년차 또 통상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한국식 계산이거든요.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 1년 7개월밖에 안 됐고 오그던 시장도 6개월, 7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실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할까 이런 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벌써 아주 오래되어가지고 모든 문제들이 다 드러나고 이랬던 것처럼 많은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든 오그던 시장이든 초반기 하다 보면 조금 미숙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성찰하고 좀 더 심기일전해서 꾸준하게 원래 하려고 했던 그런 공약들, 개혁의제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실천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새해가 되니까 정치권에서 참 희망적인 담론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 국민들, 시민들 많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물론 부산 대개조도 좋고요. 혁신성장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에 많은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올 한 해는 정말 힐링하는 한 해였다. 그리고 안식이 되는 한 해였다. 이런 단어를 한번 떠올렸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신화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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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